캘리포니아주의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가 부분 가발을 훔쳐 달아나려는 범인을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업주는 업손에 CCTV를 공개하고 범인을 검거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일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스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헤어 익스텐션을 훔쳐 달아나려던 흑인 여성이 한인 업주와 몸싸움을 벌인 후 도주하는 장면이 업손의 CCTV에 잡혔습니다. 영상에서의 용의자 여성은 빈 가방에 부분 가발로 사용하는 헤어 익스텐션을 가득 담은 후 이를 들고 도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주인 앤디 현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스턴건을 들고 용의자가 있는 가게 뒤쪽으로 다가가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는 현 씨와 몸싸움을 한 후 급히 도주하다가 가방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타테아나 스카씔라는 여성의 신분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들어 있었고, 경찰은 이 여성을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 씨는 빈 가방을 들고 업소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는 봤어도, 이처럼 가방 안에 신분 등이 버젓이 들어있는 경우는 처음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현 씨는 이러한 샵 리프팅은 특히 본인과 같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된다며, 경찰에 용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